안녕하세요 루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 한림예고에 졸업을 하는 날입니다 사실 졸업식은 이미 온라인으로 한 상태고 졸업장을 받으러 가는 건데 이게 아마 더 졸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해요 엄마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 중이고 학교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에서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브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요? 원벨이요 아 원벨 유튜브였나요? 그게 원벨이에요 오늘 졸업하시는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근데 나는 여기 앞에서 인터뷰를 했거든? 뭔 인터뷰? 야 나도!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갑자기 다시 밖을 나가네요 담아서 지석? 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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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깻겠지? 드립니다 들어가 들어가 저희는 굉장한 반전이라서 참시 나갔다 왔는데 나가서 사진 좀 찍어보라고 저희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영광이네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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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사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사진 너무 가지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와 커피 안녕하세요. 저희 백석 선생님. 여기 옆에서. 아, 맞아요? 아, 저거 뭐야? 너 백석이야? 너 백석이야? 야, 나도 백석 타. 어? 야, 뭐야? 뭐야? 이게 서울대야. 야,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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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졸업하시기 때문에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확실히. 네. 아니, 코가 이렇게. 말 안에서 몰랐죠. 저희 어쩌다보니 같은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 내가 자판기 갈 백석 친구들? 없어, 없어. 우와, 우와, 우와. 없어, 없어. 나 근데 자판기 한번 구경은 해봐야 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아, 그래. 가보자. 자판기 구경하러. 저희의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요. 굉장히. 난 저희 학교의 자판기. 이거 맨날 치열했죠? 아, 추워. 나 라방 좋아하거든. 라방을 좋아하시는 박수연이요. 가끔 한 번 켜요. 안녕! 안녕! 나 밖에 카메라 봤어? 어, 누가 나 구독하자고 해주셨다?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라서 밖에 카메라 보고. 너무 놀랐어. 안녕하세요. 저희의 두 번째 자판기. 여기는 저희의 굉장히 추억이 많이 담긴. 네. 마지막 거울샷이 될 거예요.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아,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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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폰으로 한 번 찍을게. 응, 나 폰으로 찍어. 찍어. 하나 둘 셋. 찰칵. 됐어. 내 후투만 하네. 아, 마지막 교실. 3학년 5반. 마지막 교실. 마지막 교실. 리본을 왜 매셨다고요, 오늘? 오늘? 오늘 마지막이니까 했어요. 어머. 넥타이가 삐쳐졌어. 전 완전 넥타이 펀데. 넥타이 펀데. 네. 같이 입고 오셨나요? 다들. 어, 혹시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요? 마지막이지만. 저는 저예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 여러분 이게 진짜 오직어요. 하루 넘기고 졸업하게 됩니다. 6급 하루 넘겼다고요? 네. 딱 하루 넘겼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만약에 오늘 안 오셨으면은. 네. 저 들어보셨습니다. 내년에는. 저는 1년이라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근데 그래도 친해질 사람들은 거의 다 친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대학교를 어디 가게 됐죠? 백석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또 백석이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뭐야, 김인영 씨. 잠시만요. 얘들아.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퀸이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아, 진짜요? 3학년 때 들어온 친구. 안경. 고마워. 고마워. 이게 뭐야? 고마워, 재윤아. 고마워, 재윤아. 카메라가 너무 많아. 오늘 졸업식 하루만 찍을 거예요. 저의 첫 선물인데요. 아, 너무 최대 출연. 그만 나오세요. 아, 그럼 그래요. 여기는 저희 반이고요. 여기는 제가 릴스를 많이 찍던. 바로 여기입니다. 브룸단. 반. 터마턴. 레츠고. 그다음에 저희 반이고요. 반 내부는 약간 더러워요. 야, 근데 우리 반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뭐, 이제 다 나갔기 때문에 저희 반은 선생님이 아직 안 왔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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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저희? 너무 오랜만에 나오지. 다 같이 손이 비어서 다행이야. 아, 아무도 없고. 쌤! 왜 이렇게 미치고 왔어? 쌤! 안 와도 되는 날인데? 쌤, 오늘 안 와도 되는 날이었어요? 아니, 서류는 받아야지. 자, 우리. 네. 안녕. 지금 머리가 많이 바뀌었네요. 맞아요. 머리도 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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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쌤이 제일 예쁘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예쁘고, 앨범까지 나와요. 맞아요. 우와, 쌤 이거 가져가도 돼요? 아니, 한 장만. 이거 같이 열어보자.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볼게요, 저런 앨범을. 제가 한번 걸어줄게요. 이게 누가 나올지 몰라요. 하나, 둘, 셋. 몇 번이 나올지. 짠! 몇 번인가요? 야! 야, 얘들아 우리! 야, 신뢰가 할 거 아니야. 야, 나야! 야, 이거 프랑스 나한테. 좋아! 야, 나 요가 보내주러. 그래? 야, 손해랑 비교면서. 이곳은 자기 해야지. 나 맞지? 나 맞지? 나 맞지? 나 맞지? 문지러워. 김혁민 씨. 안녕하세요. 루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졸업하신 후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학교 빨리 떠나오세요. 아! 그 루디 채널 너무 잘 돼가지고 제 친구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3초 나왔었는데 막 우선 루디 아냐고 유명한데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말도 안 돼.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할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죠? 현장의 핫털이에요, 핫털. 오늘 제일 핫털. 오늘 제일 핫털. 제일 핫털. 제일 핫털. 혹시 오늘 졸업하신 후 소감이 어떠신지. 근데 잘 어울려요. 아쉽고요. 1년만 더 다니게 해주세요. 그쵸. 저도요. 저는 늦게 들어왔단 말이죠. 1년만 더 다니게 해주세요. 더 아쉽습니다. 근데 나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유튜버다. 백만 유튜버. 우리 뭐 백만 유튜버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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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졸업하시는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뭔가 슬프면서 기분 좋은데. 겁나는 느낌이야. 아 많이 많이 날렸어. 3년 개근상. 미친. 3년 개근. 3년 개근. 박소영. 나 진짜 없나? 나 3년? 나 3년? 나 3년 다니면서 뭐 하나도 받은 게 없나? 없는 거 같네요. 개근은 안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아니죠. 그럼 없는 거 같아. 회장도 안 하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럼 없는 거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네. 중요한 거. 근데 제가 2번이 맞겠죠? 나 2번 맞겠지? 원중이. 전에 모든 게 끝나가고 있는 게 맞나요? 쌤 저 싸인했어요. 싸인했어? 싸인이 너무 많아진데? 3장 많냐? 5장. 와 대박.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가져가시고. 아 몇 번이요? 와우 졸업. 이거 그냥 하나 가져가면 돼요? 어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네. 아니 나 얼굴 그냥 다 가져가셨구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서진이 어딨어. 너 뒤로 밀려놨어. 아니 나 뒤로 밀려놨어. 이때 표정 안 좋잖아. 저 여기 있고요. 지금 온다. 뭐야 물어. 지금 온다. 지금 온다. 이거 김민정. 맞아요. 너무 못난 거 아닌가요? 김민정. 여덟아 최범 온다. 아 저예요. 여덟아 최범. 여덟아 최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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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 사진. 내 사진. 내 사진. 오마이갓. 헤이 너무 카우이하네요. 이걸로 포즈를 해주셨네. 킹바퀴. 우와. 잘한다. 졸업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하랄님. 오늘 1년만 더 다니고 싶거든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도민씨. 도민씨.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시는 거야. 뭐야. 누가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누구야. 진짜 울어. 나 좋아. 뭐야. 이거 뭐야. 누가 보냈어. 야. 미친받는 거. 누가 보냈어. 야. 우리 백신. 야 나 여기. 미친받은 사진 여기. 와우. 시력무용과네 여기가 다. 맞아. 시력무용과. 그래서 봤어.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야. 이거 저예요. 이거 수영쌤이야. 내 생각에. 수영쌤이 여기다 올린 거야. 귀여워. 너무 소리소문 없이 오신 거 아닌가요. 너무 소리소문 없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거 찍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빨리 카메라를 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의 카메라. 다 어렵겠지만. 안녕하세요. 졸업하셨어요. 언제 오셨죠? 방금 왔어요. 아 네. 졸업하신 기분인데. 졸업을 안 했거든요. 저는 사실. 저는 졸업식 영상을 못봐가지고. 네. 저 온라인 클래스를. 온라인 클래스를 안 들어서. 조업을 아직 못해서. 못해서. 어. 질질짠. 질질짠. 제 마스크나 벗도 젖었어요. 왜? 어쩜 좋아. 바로 입어도 나를 찍으려고. 이제 저희 유튜버들이 많아졌거든요. 생각보다. 문화장 안 했어. 그래. 너도 많이 찍어달라고 그랬잖아. 어제. 스토리에. 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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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촉촉해. 하나를 더 챙겨 오셨어야죠. 개마나. 인정 인정. 뭐야? 표창창.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한림에 찐 모범생. 이건 진짜 사진도 찍어드려야지. 와. 진짜 멋있다. 네. 너 폰 색깔 진짜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봄이 살쪘어요. 봄이요? 그래도 말랐어요. 무슨 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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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소. 오늘 다오르는데. 우리 같이번XT. 예수? 나 진짜 실패. 마지막. 마지막'd로예요. 힙해주는 느낌. 25 정도로 말이 해 MAT sex. 공연하는 거야? 아니. 누가 찍어주고 있는데? 그냥 processor 지금. 야 은민아 너무 울잖아 눈물 안 나 나도 울 줄 알았거든? 야 눈물이 안 나 눈물이 너무 안 나 전혀 안 나 누가 보냈고 들어갔다 누가 보냈고 우리 그렇지 안 나 야 4만 더 오라 해 그래? 야 이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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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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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은아 원조아. 우리 진짜 아름다운 거. 가세요. 야, 원조아 원수료아. 축하해. 야, 어떻게. 야, 존나 눈물 나는데? 얘들아, 자식부터 죽여. 하나, 둘, 셋 하면 11기 화이팅. 하나, 둘, 셋.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배수님, 마셔야지. 야, 너 울어. 나도 약간 눈물줄을끔. 아유, 눈물줄. 나도. 아유, 뭐했어. 와우. 대박, 대박. 나도 백성! 나도 백성! 졸업 축하해! 많이 예뻐졌어! 지금 어디 출연하시나요? 매우님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이줄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수고 많아! 빙봉이! 빙봉이 아니야! 루디의 열려한 활동!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 축하해! 나와도 되는 거야? 졸업 축하해! 뭐라고? 박하연! 우리 나가서 찍자! 햇빛이 있는데 졸업 축하해! 맞아요!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네 경로 좀! 2춤! 너 단체 사진 안 찍어? 1춤! 1춤? 와우! 너무 아파! 다 까져! 얘들아! 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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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우 세상에! 와! 파라파! 졸업이다! 졸업이다! 와! 역시 자연광! 야! 그래비티에서! 야! 그래비티에서! 하나 가서 사진! 누구지 몰라! 아! 찍고 있는 거야? 아! 많이 나왔어요! 진짜? 안녕! 와! 역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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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연준하지? 중국? 야! 집중해! 섬추는 바로 지금! 섬파티!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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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인아 혹시 사과 못 마셨어? 퍼다이 무거워! 개의 퍼다이! 와! 여러분 저희 졸업해요 저희 하나 썰어 줄까? 축하해 벌써 졸업장이 이렇게 꾸겨졌거든요 안녕하세요 몇시 타임이셨죠? 저는 10시요 맞습니다 과가 달라서 저희는 다른 시간에 저희 과별로 등교해가지고 혹시 여기 유튜버 2명인가요? 네 맞아요 밖에 나가서 찍으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찍어야겠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찍어야 돼 왜 타질이 완료? 야 이은민 안녕하세요 야 우민아 조심히 가 조심히 가라 야 우민 조심히 가 어? 절대 하나 다 백제네 바이 바이 조심히 가 가서 서있어봐요 안녕 나와 지금 3장이 굉장히 많이 꾸겨졌어요 졸업장 여기가 여기가? 야 너 박치지? 아니야 졸업이다 이야 근데 우리 이제 학교 못 와요 학교 다시 놀라면 되죠 비켜볼까? 야 가지만 튜고 야 가지만 튜고 없냐? 그니까 어 나도 너도 좋은데? 어 괜찮은데? 왼쪽부터 오른쪽 여기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손 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스텝은 이거고 이거고 손은 오른손 가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야 손은 왼쪽으로 가면서 나 손은 할게 왼손 앞에 너는 해야지 난 해야지 갈게요 나 운쪽 많이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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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휘리도 가야 응 진짜 맛있어 응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응 할 수 있어 빠이빠이 야 운쪽 빠이 빠이 안녕 졸업 축하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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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희 이제 학교 나가래요 안내방송까지 나왔어요 그만 있으래요 너무 오래 찍어가지고 저희 영상도 찍었어요 영상도 그 영상은 틱톡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너 어디로 가? 가방 바지로 가? 어 너 가방 있어? 아니 나는 아까 집에 갔다 놨다 집 가까워? 아 미친 부럽다 나 학교 진짜 부럽다 야 자취하구나 예 이 거울도 이제 안녕 야 여기 이제 마지막이야 와 말도 안 돼 진짜 나 지금 핸드폰 주고 가 빨리 충전해야 돼 나 한 9%? 8%? 나 37% 와 맞네 나 이제 학교에서 알아 아 너희 지금 다 같이 있는 중이야? 저기에? 저랑 알고 너 역시 종이박스옷도 있지 그러면 어 무슨 약이야? 옷을 챙기고 있어요 짐이 너무 많아요 진주는 이미 다 챙겼는데 야 진주 등급인가 봐 나 진짜 사물 아니 이거 원래 원래 시음값 가방들 다 이런 거야 옷상아들 들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사물함에 막 다 넣어 나 사물함에 있는 거 못 잡고 나도 오늘 도파이크 입고 진짜 나 고민했는데 근데 더운 가방을 못 입고 왔어 그러면 이렇게 잘 근데 이거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들고 가 이거 들고 가 무거워서 들기 싫었는데 유튜브에서 축하해 바이바이 안녕 갑시다 제가 드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휴대폰 배터리 없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 이거 소금해야 돼 이제 마지막 조심 와 진짜 말도 안 돼 마지막이야 무려 말도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중단에서 영상 찍고 싶다 어 찍자 이거 완전 피드레 보이는데 여기가 저희가 늘 오늘 찍던 그 장소입니다 너 여기서 영상 찍었었어? 우리 여기서 많이 찍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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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찍게? 그럼 우리 뭐 찍지? 학교 안에 들어오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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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영상 다 찍었어요 근데 나 오늘 내 눈화장이 이렇게 진한 줄 몰랐어 너 화장하고 있어? 아니 역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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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아니야 다시 오면 돼 아니 선생님들 배로는 올 거지만 그래도 너무 슬퍼 여러분 이제 진짜 할림에서 마지막으로 찍는 영상이 되었는데 그 뭐 어때 우와 뭐야 고3 이름 뭐야 저렇게는 없는데 여기로 내려올까 여기로 내려올까? 아 오케이 여러분 저 할림에서의 많은 영상들을 여러분들을 봐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졸업이에요 이제 백석예대 대학 일상과 제 댄서 일상입니다 어? 나 백석예대가 떨어졌는데 어머 정말요? 아 이제 진짜 안녕 진짜 이제 끝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할림 안녕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차있어? 가자 이제 진짜 어? 바뀌었다 가자 끝나 진짜 안녕 할림 어? 안녕 안녕 야 뭐야? 우리 오늘 저런 것도 붙어있었어? 어? 몰랐어? 우리 여기서 영상도 찍었는데 와 나 저거 찍을래 그래 찍어 안녕 저는 이제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저희는 또 만나요 찍으러 맞아요 저희 또 만나요 둘 또 또 만나요 셋이 만나요 안녕 얘들아 저거 진짜 축하해 축하해 내가 사진이랑 보내줄게 어 빠 빠이 찐막 이마고 여기가 저희 한림 카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마고 하하 일단 이게 제 이마고 최애 메뉴 복분자 손지고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안녕 이마고와 함께 다리 자체도 여기가 너무 더럽게 쓰고 있지 진심으로 추억이 남겨 일단 저희는 이마고 다 먹고 이제 어디 가요? 저 수업하러 가요 네 얘는 수업하러 가고 저는 애들이랑 술 마시러 가요 안녕 진짜 안녕 한림 한번 미쳐줘 우와 오케이 여기가 진짜 맨날 밥 먹으러 가는 길 맞지? 와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다 또 오면 되니까 풍경 360도 돌아주고 돌아주고 아직 진짜 이 거리가 마지막이라는데 실감이 안 나가지고 제일 가면 떡볶이 집이 있고 실감이 안 나는데 저희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어요 저도 또 갈아입고 갑니다 저희 감동적인 멘트가 있는데 저희는 같이 편의점에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헤어질 때까지 함께 시작과 끝을 함께 하네요 저희는 맞아요 나중에 꼭 교복 입고 졸업하더라도 코로나가 끝나면 꼭 교복 입고 롯데월드 가는 브이로그를 찍을게요 제 한림 들어와서 로망이 롯데월드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못해서 너무 한이 크게 맺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졸업을 했고요 이렇게 수업이 끝났습니다 우와 이제 완전히 오늘 하루 끝이고요 집가서 마라탕을 먹고 잘 거예요 오늘은 정말 정말 체력이 힘든 하루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올려드리죠 네! 올려드리죠 우와 나 주지 마세요 아니 이거 올릴 거예요 우와 안녕 시빙이 화이팅 시빙이 화이팅 고생했어 하나 둘 셋 하면 시빙이 화이팅 하나 둘 셋 시빙이 화이팅 시빙이 화이팅 시빙이 화이팅 시빙이 화이팅